또 다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호흡이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? 크으... 근데 이거는 되게 영상으로 만들기가 되게 애매한 게 답이 굉장히 빨리 끝나거든요? 굉장히 강단합니다 노래를 하다 보면은 모른 날 다시 널 우연히 마주칠 수 있다면 뱉으세요 사랑했다 말할 거야 근데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은 압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압력으로 그냥 터트리게 내비두는 겁니다 모른 나 모른 나 다시 너 우연히 마주칠 수 있다면 이렇게 압을 주고 있다가 성대를 팍 열어버리면 공기가 뾱 하고 나가죠 그러면 그럼 다음 숨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다시 말해서 다음 숨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게 지금 있는 숨을 다 내보내버린다 이게 답입니다 이해 됐죠? 간단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? 호흡이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에 대한 중요한 거는 압력을 정확하게 쓸 줄 알면 압력으로 그냥 터트려서 내보내고 다음 숨 새 숨을 쉬는 게 훨씬 좋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어?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 안 되잖아 아멘